박근진 선배님 야 언니 어 저기 빈잔 감사합니다 20일의 정국진입니다 선배 인류 여러분께 이 어떤 날씨도 참석해 주시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대의 입사는 별빛과의 빛이 아름다워 다행히 바라보네 내 맘도 나라보네 가려운 너의 여인이야 외로운 사람끼리 나만 낯선 그 어깨 도창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빛을 잔들고 취하는가 그대의 입사 그대의 입사 나머지 서로 나의 빈잔에 세워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상품을 주신다는데 경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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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